차량 진행함에 있어서 만족도와 그리고 어떤 부분이 불만족이었는지 디테일하게 실제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 거죠. 매우 만족스럽고요. 다음에도 재구매 완전 강치입니다. 의외로 생각외로 되게 좋았어요. 안녕하세요. 카카오토 본부장 서기훈입니다. 이번에는 X5 제가 출구한 차량인데요. 차량 가격은 1억 870만 원이고요. X5 M 스포츠입니다. 외장 색깔은 미네랄 화이트고요. 실내는 뽀냑입니다. 계약한 지 20일 만에 출구한 거고요. 고객께서 리스로 출구를 하셨습니다. BMW X5 M 스포츠는요. 전자의 4m 구시지거든요. 그리고 전폭은 2m 정도 됩니다. 외관을 보시면 동작을 통해서 남성적인 멋을 갖고 있습니다. 실내를 보시면 이 모델은 꼬냑의 투톤 칼라로 되어 있습니다. 선팅은 솔라가드 퀀텀으로 작업을 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 계약하신 지 20일 만에 차량을 출구해 드렸는데요. 오늘 인도를 하게 됐습니다. 카카오토 디테일샵은 이렇게 차들이 X7, X5, 45E, S450, X5 이렇게 오늘 차가 들어왔는데요. 저희는 차량을 빨리 출구를 하지만 더군다나 이 디테일샵에서 완벽하게 시공을 해서 고객한테 인도 드리고 있습니다. 차량을 빠른 인도 원하시는 고객께서는 저에게 상담 주시면 빠른 출구와 디테일샵에서 완벽한 시공을 해서 고객께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카카오토 본부장 석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카카오토 송아영 팀장입니다. 오늘 출구할 차량은 BMW 간지나는 차죠. X7 40i MPEG이고요. 화이트의 타르트4로 진행 도와드렸고요. 이 차량은 남편 대표님께서 사랑하는 사모님을 위해서 선물로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잠깐 인터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번에 차량 진행함에 있어서 만족도와 그리고 어떤 부분이 불만족이었는지 디테일하게 실제로 말씀해 주신 거죠? 불만족은 없고요. 신속하고 자세한 설명과 친절한 응답이나 이런 걸로 매우 만족스럽고요. 다음에도 재구매 완전 강추입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빠른 차량 그리고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원하신다면 언제나 카카오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카카오토 송아영 팀장입니다. 오늘 출간 차량 X5죠. 젊은 오너 대표님이신데 성공한 대표님이십니다. 대표님, 카카오토 송아영 팀장 진행 어떠셨을까요? 별로 기대 없이 연락을 드렸는데 별로 기대가 없으셨나요? 네, 별로 기대 안 하고 그냥 다 똑같겠다 싶어가지고 했는데 의외로 생각 외로 되게 좋았어요. 되게 좋았고 서비스도 많이 챙겨주셨고 가장 좋은 건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트레이드라든지 뭐 트레이딩이라든지 제공배라든지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겨주셔가지고 너무 만족하고 제가 자주 자주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은 대표님께서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재구매하고 트레이딩을 놓칠 뻔했다가 마지막에 저희가 잘 마무리해서 다시 다 챙겨서 대표님 받을 수 있게끔 도와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카카오톡 송아영 팀장 출구 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은 S450까지 출구가 있었는데 450 대표님이 지금 밖에서 작업하고 차량 옮기고 계시고요. 너무 쑥스러우시다고 해서 인터뷰는 못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샵에서 직접 출구 후기 인터뷰를 하는 이유는 실제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만족도 높게 서비스 진행하고 있으시니 믿고 안심하고 맡겨주시라고 저희가 한 번 더 영상 찍은 거고요. 언제나 빠른 출구와 그리고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원하신다면 저희 카카오톡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카카오톡 송아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